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투검 제작 갈거에요 투검 제작 요거 카를레이 주장 일단 여기 비수의 흉터를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 방어구 재련 가서 무기 재련 단도 이 지존의 손잡이 칼 있죠 요거를 쫙 만들어놓으세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걸 가지고 카나이를 돌립니다 어차피 카나이를 돌려서 나오는 단도는 두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요 우리가 쓸 카를레이 주장하고 하나는 무슨 그린 무슨 무슨 경의 뭔데 어 신경쓰지 마세요 자 일단 넣고 채우고 오케이 고대 시작부터 고대 좋아요 보조옵션이 살짝 났네요 다시 또 채우고 음 별로야 음 안좋아 잘뜨죠 거의 이거 뜬다고 보면 되요 음 안좋아 그니까 단도를 돌려서 카나이에 돌리면은 카를레이 주장하고 그린스톤에 어쩌고 그거 떠요 뭐 부채가 어 근데 카를레이만 뜨네 웬일이냐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아 아직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어 좀만 더 노릅시다 어 이거 그린스톤 경의 부채 이거 떠요 카를레이랑 그린스톤 둘 중에 하나가 뜹니다 무조건 고대가 안나오네요 광피 364% 냉기무기에다가 아 좋긴 좋은데 고대 방금 어디갔니 이거 364% 고대가 너무 안뜬다 어 고대 하나 더 떴고 버리고 어 나머지 뿌게러 가야 이제 또 재료가 몇개 남았지? 죽순이 280개가 남았으니까 하나에 25개씩 들어가니까 10개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10개를 자 고대 2개 건졌고 또 또 만들어 자 단독 10개 자 10개 돌려보자 고대 하나 주겠지 음 안주고요 근데 카를레이주장이 굉장히 잘뜬다 보통 그린스톤이 더 많이 뜨거든요 어 나이스 고대 고대 3개 째 역시 제가 지금 30개 돌리잖아요 30개 30개 중에 고대 3개 그럼 10%의 확률이라는 소리잖아 고대가 뜰 확률이 그죠?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버리고 버리고 자 그린스톤이 갑자기 뜨기 시작한다 계속 계속 그린스톤 뜨네 이러면 돌리면 안 돼 됐어요 저 이제 저 3개 중에 비교를 좀 합시다 이제